어제는 기타도 잘 치네. 나 혼자서 항상 독학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때려치는 게 기타거든요. 우리 아빠랑 오빠는 독학으로 기타를 잘 치거든요.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봐. 근데 저도 기분이 낫게 됐잖아요. 너무 여기 아프잖아. 그래서 그때는 괜찮아요. 나도 예전에 베이스 치셨을 때 지문이 없어졌어요. 베이스 치셨어요? 되게 멋있다. 예전에 쳤었지. 지문이 없어졌을 때가 있었다. 우리 언니 되게 다양해요.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요? 작곡도 하고. 아, 진짜요? 사실은 래퍼야. 래퍼 잘하고. 아, 부럽다. 너무 못하는데. 힙합. 힙합을 사랑하는. 아, 정말요? 어떤 래퍼 좋아하세요? 나는 너무 많지. 누구 딱 한 명이라고 얘기 못하겠네. 네.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막 캔디리라고. 아, 진짜 당연히 좋아하지. 여기서 캔디리 노래 하나 해야 하는데. 맞아. 어저께 하기로 했잖아. 하하하하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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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is 좋아. ig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